자 이어서 우리 동포교육지원단의 우리 손종화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잠시만요 네 우리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민재단의 조정환 이사님 네 두 분 좀 나와주시죠 나와서 네 우리 장학금 전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네 우리 손종화 단장님께서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자학금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재홍 시화초등학교 전재홍 학생 전재홍 장경원 세그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조상현 대길초등학교 이나연 영림초등학교 복수원 내발산초등학교 서지수 약대초등학교 박지원 난복중학교 이해연 대림초등학교 박지원 관악초등학교 이렇게 1,2,3,4,5,7,7,7,7,8,9,10 이렇게 한번 나와주시죠 학생들 빨리 나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조상현 학생 조상현 대기일초등학교 국가유공자 후순 자녀들에게 저희 나무나복지연합회 동포교육지원단의 손정화 단장님께서 무릎무릎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화초등학교 전세웨 전세웨 하나씩 주시죠 몸을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하게 우리나라를 일으킨 국가유공자 우선 드립니다 이나연 이혜연 서지수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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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